기출 변형 문제 9회입니다. 1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했으시오. 현재 위쪽에서 보시게 되면 넘버 10을 넘은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넘버를 왼쪽으로 2번 시프트를 해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장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result 값에다가 넘버 1을 넘버를 넘버 10을 오른쪽으로 2만큼 시프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2진수로 바꾸게 된 0 0 0 0 1 0을 오른쪽으로 두번 시프트하게 되어 0 0 0 0 0 0 0 0 0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result 값으로 이제 이 부분은 10진수 2가 돼서 result 값은 2가 출력되게 됩니다. 시원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저장하게 되는 부분과 저장 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꼭 그 부분을 유념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2번 다음 포기를 참고하여 DCL에 관련된 명령을 작성하시오. 현재 DCL에 대한 부분의 문제였었는데요. DCL은 데이터 제어로서 커미트와 롤백이 눈에 보이게 되네요. 셀렉트 그리고 드롭 크리에이트 알터 딜리트 업데이트는 다른 부분의 문의형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바로 커미트 이라고 하게 된 부분과 롤백 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넘버 1은 1이 넘버 2는 9가 들어간 상태에서 넘버 1에 대한 부분과 2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항연산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건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왼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에서 엔드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있죠. 이 두 부분이 다 맞았을 경우에는 참 넘버 1이 이 두 부분에 대한 앞에 있는 조건이 틀려야 될 경우 넘버 2가 출력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저희가 이 부분을 식으로 다시 표시하게 되면요.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이 1이죠. 1이라고 하는 부분과 9 그리고 엔드 그리고 1이라고 하는 부분과 9라고 하는 부분이 같게 되면은 1을 출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를 출력한다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변수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계산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변수별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1은 9보다 크지만 여기서 1은 9랑 같지 않기 때문에 엔드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서 참이 아닌 거짓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A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것을 지정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A로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와일드 카드 문자를 쓰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조건에다가는 like 라고 하는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게 됩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시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int라고 하는 부분이 1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i, 5보다 작은 데 동안 반복문이 반복되게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바로 출력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출력되냐 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i는 1일 때 1이라고 하는 부분은 5보다 작기 때문에 1을 출력하게 되고요. 1이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2, 3, 4까지 출력이 먼저 되겠죠. 4에서 5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증가하게 되면 5는 5보다 작지 않게 되므로 아래쪽에 내려가서 자 지금 현재 저희가 몇이었다고요? 5에서 오게 됩니다. 반복문에서 실행되는 구역은 1, 2, 3, 4였었고요. 끝나게 되면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돼서 또 5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출력 부분에 현재 엔터나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1, 2, 3, 4, 5 순차대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반복문이 끝나면서 반복문이 종료되는 부분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었던 5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가지만 5가 되어서 끝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6번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대입하여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을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 중 하나를 쓰여야 되는데요. 샘플링 오라클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추정이죠.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나오게 되네요.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추정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게 되면서요. 이거 영어로 나와 있었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쓰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값이 일치하는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부적절한 자료가 입력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설정을 의미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 정확성 부적절한 자료가 입력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성질 이 부분은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성된 프로그램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일반적인 자바 문제에서 출력하게 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출력하게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세 가지 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프린트 ln, 프린트, 프린트 f, 그리고 프린트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고 했었을 때 자바에서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력한 후 한 칸 밑으로 내려가죠. 갱, 엔터로 치게 되면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PA는 밑에 쪽으로 붙게 되겠죠. 이때 프린트 f라고 하는 거랑 프린트는 일반적인 출력인데 엔터나 그러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출력을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작성해 줄 때 이렇게 줄바꿈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용어를 쓰시오.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에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에 지원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작업이 없어서 보안성이 낮습니다. TCP, IP 기반의 프로토콜로 포트 번호는 23번입니다.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원격지에 접속한다라고 하게 되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은 바로 텔렛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텔렛이라고 하는 것의 포트 번호는 23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입니다. 보기를 참적하여 셀렉트 문의 문법 작성 순서를 완성하시오. 셀렉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부분은 프롬이구요. 프롬 다음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쓸 수 있겠네요.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셀렉트를 쓰게 되면 셀렉트라고 하는 다음에 이제 프롬, 프롬 다음에 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런 다음에 헤빙, 그리고 마지막에 정렬인 오더바이, 오더바이 다음에 뭐 ASC나 BESC 라고 하는 게 붙을 수도 있겠네요. 11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가장 보편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일부를 다른 테이블과 상하관계로 표시하며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업무나 데이터 구조에 대해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현재 말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가장 보편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했으니까 DBMS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테이블의 일부를 다른 테이블과 상하관계로 표시하고 상하관계를 정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RDBMS 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겠네요. 12번입니다.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과 I는 14, 제인 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I라고 하는 부분은 0보다 큰 동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2로 나눈 나머지를 표시하고요. I는 2로 나눠주는 몫을 그리고 J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재 지금 저희가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놨고요. 그 배열을 거꾸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로 보시게 되면 14라고 하는 부분을 2로 나누고 2로 나눈 나머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는 이제 이진수를 구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좀 이제 편의사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I라고 하는 부분은 14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 J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AR이라고 하는 부분이 J로 들어가기 때문에 J값인 0번에는 14를 2로 나눈 몫 나머지가 들어가겠죠. 0입니다. 그런 다음에 I의 값이 몫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변경되기 때문에 7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J는 1. 그래서 다시 또 2로 나눈 나머지 1이 들어가겠네요. 몫 몇이죠? 3이죠. 여기서는 2. 2로 나눈 나머지인 1 그리고 2로 나눈 몫 1 그리고 J는 3이 될 거고요.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던 이 부분에서는 계산을 이제 작성을 해 주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2라고 나누는 이제 1이라고 하는 부분을 2로 나누는 나머지인 1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겠네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J는 증가하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있던 이 부분을 출력할 때는 J라고 하는 부분은 0까지 거꾸로 나오게 되면서 나눠지게 되면서 빼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역순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1, 1, 1, 0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10진수로 2진수로 변경되는 문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시연으로 구현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0B1111 저희가 지금 2진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num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한 상태고요. 이때 나와있던 부분을 이제 %d는 10진수, %o는 8진수, %x는 16진수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있던 2진수 1111은 10진수로 몇일까요? 15죠. 그러면 8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17이 되게 됩니다. 16진수는 15는 F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출력하게 됐을 때도 엔터로 한 칸씩 띄워졌기 때문에 15, 17 그리고 F 이렇게 표시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한 줄씩 띄워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14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개발과 운영 등의 역할로 기획안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관계 모델의 설계 등을 도맡으며 테이블 생성 및 프로시저 작성 및 관리 및 데이터 검색, 삽입, 삭제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어드밀에이터 DBA라고 하는 분을 볼 수 있겠네요. 15번입니다. 다음은 학교 테이블에서 과목이 과학인 반을 A반으로 변경하는 SQL문입니다. 조건은 학교 테이블에서 과목이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네요. 여기는 이 부분은 조건, 변경이 되는 부분은 셋이 되겠네요. 그래서 업데이트와 같이 쓰게 된 1번에는 셋이 들어가게 되고요. 2번에는 조건인 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16번입니다.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입력과 올바르지 않은 입력을 통해 올바른 출력이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테스트의 방법 중 하나인데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는 모르는 상태,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외부에서 보게 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쉽게 화이트박스는 내부, 블랙박스는 외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역순 주소 결정을 프로토콜 하고요. 맥을 이용해서 IP를 검색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며 데이터링크의 맥을 이용해 네트워크 계층의 IP를 검색합니다. IP라고 하는 부분과 맥 주소라고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부분은 바로 ARP와 RARP인데요. 기본적으로 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역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ARP를 거꾸로 했던 RARP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커퍼레이션에서 개발했으면서 HTTP의 보안이 강화되어 전자상거래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웹통신 프로토콜입니다. HTTP의 보안이 강화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HTTPS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번.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매개변수 및 프로세스 종류 등을 기록과 저장소로 하드베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와 설정이 들어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매개변수, 프로세스의 종류, 기록을 저장소 자 내용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정보와 설정이 들어가있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정답은 레지스트리였습니다. 20번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인터넷과는 다르게 조직이나 단체 내부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킹을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이미 답이 나왔네요. 이 인트라넷을 확장했다. 자 인트라넷을 확장하게 된 부분을 저희는 엑스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엑스트라이패까지는 엑스트라이패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